훗 와oles 소브득점 양하은 라 학 violin 자 3대 4 야 이번에는 야간 야 윤효빈 내 반전이 필요한 상황 야 그러나 야간 자 윤효빈 자 윤효빈 자 잘 끌어냈습니다 윤효빈 선수가 상대 윤효빈 포엔 네티 맞고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야간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야 깎여놨어 넷 나인 에잇 체스볼 아 좋아요 야 나갑니다 야 선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서브 득점 10대 11 양상은 공격인데요 윤효빈 야 야 강한 윤효빈의 서브 서브 득점 남고있는 두 선수입니다 뤄아 여기 야 네 유니효빈 첫 번째 게임 떠냈고 유니효빈의 서브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우선임팩트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레 나갑니다.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잘 넘겨졌고 양하은은 마무리를 또 해냈습니다. 윤호빈 나갑니다. 그런 가운데 본인의 박자를 찾아서 윤호빈 선수가 서브로 풀어갔습니다. 아 좋아요. 자 양하은 아 이번엔 윤호빈을 통해서 급성장한 두 선수의 모습. 자 양하은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아 넉점 리드 양하은 점수를 더 벌려놓은 양하은 8대3 찬스죠 성공합니다. 이번엔 빠르트 주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양하은 앞서있는데요. 렛입니다. 아 범실이네요. 네 양하은의 서브 나갑니다.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포인트 차 야 양하은 야 양하은 와서 다시 전성기 양하은 선수입니다. 아 아 들었습니다. 아 좋아. 아 아 다 대단합니다. 양현 선수가 네틱 걸립니다. 아아 양현 선수가 이렇게 대등한 경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 지금 벌써 다리 아 아 아 아 자 이번엔 네틱 걸렸습니다. 아 아 아 양현 한플 오 오 이거는 유히빈 그치 양현 선수 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전기 라이치 포인트 윤혀빈 아 나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